김대우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초고런 스트라이크 2구 타격 높게 뜹니다 센터쪽 중견수 따라갑니다 담짝쪽 담짝 넘어갑니다 김대우의 솔로 홈런 장정훈 코치가 칭찬할만하네요 타구 모습은 초계를 노렸는데요 호쾌한 스윙이 이루어졌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거리가 더 나왔어요 네 가장 먼 중견수 방면으로 날라 들었습니다 예 김대우의 솔로 홈런 한 점을 더 도망가는 롯데자이언츠 스코어는 6대3입니다